네, 오늘의 수급 특징지는 바로 후성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요, 메이저 수급력이 정말 볼만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바통터치를 하면서 릴레이를 펼쳤고요. 또 지난해에는 양매수가 붙은 날들도 꽤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연속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까지 한 5월을 연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 역시나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힘든 시장 속의 수급 모멘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도 모멘텀이 들어와줘야 버틸 수 있는 힘을 또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성 종목이 이렇게까지 메이저가 유입되는 이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실적 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불소화학 관련된 그런 제품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는 게 LIPF6이라는 6불화인산 리튬이라는 제품에 어떻게 보면 시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지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27%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한 2,500억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291억으로 700%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전해액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IPF6에 대한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LIPF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기차가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액의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LIPF6의 가격세가 상당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모멘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리튬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리튬 가격이 작년 4분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LIFP의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수급난 때문에 이렇게 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 관련돼서 조금 안정화될 것이냐라는데 중국 전력난이 조금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지금 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에도 아마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전기차 판매가 글로벌로 한 63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대비 한 60% 증가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장도 올해 한 1,200억 달러가 넘는 규모 2025년도에 1,2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확장될 것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전액의 사용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계속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가격도 계속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에다 보시면 생산량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은 좀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이 한 6,500억 가까이 작년보다 7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700억 대로 해서 185%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후성 같은 경우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관심 있게 올해 하나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